비상상황 발생시 스스로 비상장립이 가능한 비엠어저씨 모델을 구체해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인구합니다. 위치로 매축선이 가anno지 행동쪽으로 가열드 하여 갈리지 않습니다. 제조차착륙 방식을 제기하고, 30미터 이내 짧은 거리에서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습니다. 특히 12동 고국학원으로 착륙 접근이 타는 창북지역 확보가 이루어집니다. KUSFT의 최대 강점은 정차영역과 사전설정 등 기획 경험을 하여 주요 관심지역에 표정됩니다. 감시 전체를 보안, 경기차영역에 표정식도는 자동추적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